아 박나나도 캐리가 가능한 미드 챔피언 아우솔 캬아 잘했다 아우솔 후반만 되면 개사기긴 해 진짜로 음 딜량도 1등 오 나 전판 갱신됐어 MVP야 캬아 25분만 버티면 캐리 가능한 챔피언 현솔님 자리 조심해야겠다고 아우솔 잘해서 어따 쓰나 현솔보다 못할텐데 어 R이다 R이 힘든가 아우솔이 뭐 쉬운 애니까 없긴 하지만 아우솔 이 스킨 근데 개귀엽다 배 튀어나온 것 같아 배 튀어나오고 팔 요만해 아우솔 할꼬야 쨰로롱 신전 들교에서 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 임벳 때 너무 많이 맞아서 들교를 손해받다고 생각하면은 별로 안 아까워요 발상의 전환 유연한 사고 긍정적 남탓 6렙 전에 알이 높으릴 때 갱으로 오면 참 좋지 아니할까나? 트라이 트라이 아야야야 와 저게 패시브로 살아가? 대박이다 아리 패시브 개사기네요 여기가 거의 뭐 힐급이야 개좋아지긴 했어 아 연설님 저 전파는 쌉캐리했어요 팀원들이 아우스를 보면 개사기 챔이라고 외치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아우스를 아리 상대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아리 궁 없을 때 매혹 빠지면? 근데 그 각이 나오기가 너무 힘든데요? 한 번도 그 각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아리가 힘들어요? 뭔가 안 힘든 챔프가 없어 이 난리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네 오 좋은데요? 안 좋은데요? 이거 이거 먹어 어 뭐야 나 W가 안 써졌어 아이씨 에반데 아우 에반데 오 아니다 좋다 아우 잠깐 나 풀 썼는데 아이 나 풀 썼는디 분명히 이상하다 희한하네 아우설 리안드린 아니고 라일라이까지만 나와도 아니 지금 딜 나오는 타이밍이야 근데 양피지에 방출복 나오면 딜 나와 웅업은 요즘 안가요 왜 내가 아우설 질문 답해주고 있는 거지? 은솔님 있는데 내가 아우설 질문 답해주는 거 되게 민망해 나 아는 거 없어 얘들아 그냥 은솔님이 이게 좋대서 이거 가는 거야 정말 민망한 일이 아닐 수가 없군요 신발 나중에 가는 게 좋냐고?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돈이 안 나와서 안 갔어요 나한테 아우설 질문 하지마 왜 아무 생각 없다고 나는 이번판 좋냐 가냐고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어이야 어우 왜 아리야 너가 일대일 아니면 뭘 할 수 있니 쓰앗 야 개 아파 자고 꼬치구이 야 용은 누가 먹나 내가 먹지 아우 아리 지하필 내가 먹었어 아트를 한번 잡자 치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있긴 한데요 얘네도 오브젝트 싸움보다는 그냥 한타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가자 못하나? 아이 나 전산관리 썼는데 우졌다 어? 좋은데요 어? 좋은데요 완전 좋은데요 이것도 하자 나이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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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다 먹어. 얘들아 내가 캐리함, 나만 미드삼. 현솔 보고 있냐? 아 이건 진짜 아웃솔로 이기니까 기분이 진짜 이상하다. 반통은 아닌 거. 매혹 맞아도 어차피 나 부여왕이죠? 할 수 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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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와드 박아. 나이스, 뭘 씨? 랜턴을 기다리고 있어, 이 자식이. 뒤져넣어. 뭐 이 씨, 창 맞춤면 어쩔 건데 이 씨.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분시사구. 분시사구. 음.. 라바돈 가도 될거같애 범판은 라바돈 이제 갈려구요 근데 약간 부여왕 라일라이 지평선 라이 지평.. 라일.. 라일라이 부여왕 지평선은 약간 저거라서 참신기라 와드를 좀 해줘야 될거 같은데 이왕이면 나 좀 현상 쌓이고 하면 좋을거 같긴한데 조금 애매하네 오우 노우 아 지금 시야 확인해봐야되는데 지금 지금 약간 불안한데 아 치잖아 얘들아 아 정말 일단 쓰레시 잡았고 나이스 한 번 더 영차 어 뭐있다 죽었다 튕겨나와도 오케이 라이저 영약 빱시다 지금 칸이 없어 더 살게 없어 아 천상 1스택인데 아까운데 치나 벌써? 아 쳤네? 이러면 뭐 줘야지 뭐 나 천상이다 뒤에 아트 천상 깔아 오게이 와 천상 데미지 대박이다 으 뒤져 으 또 넘어가 와 그냥 다 터지는데요? 어 벤지야 임마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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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얘들아 아 이게 믿음이다 여러분 저만 믿으세요 호호호호호호 뭐 이래 세누 어 뭐지? 드디어 인생 챔을 찾은 건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지 와 근데 마지막에 천상 강림 데미지 대박이다 아 좋은데? 너무 좋은데? 현솔 따라잡는다 하하하하 막말 오우 45,000 딜량 1등 오우 이거 뭐야 명품 리더십도 2개 아 이 정도면은 캐리가 맞지 않나 아 편솔 편솔 개석거라 어 아니 어 진짜 괜찮은데? 어 진짜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저 적당히 중반부터는 한타를 잘하면은 킬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아 이번판도 캐리하기 아우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근데 진짜 잘했어 이번판 어 약간 어 방금 천상들 다시 봐야되 이거는 리딸 한번 봐줘야지 아 근데 진짜 아우소를 하면은 재밌는게 그거다 내가 캐리하는 기분이 들어 그게 좋아 내가 지금 캐리하고 있다 이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재밌어 셀주가 몰아가지고 지져주고 여기서 천상이 딱 찼어요 내가 1스텍 남았거든 그래가지고 여기 아트가 나 잡으려고 들어와서 뒤로 빼면서 여기 애들 모이니까 여기다가 어 천상 딱 써주니까 어 뒷라인 다 빈사됐고 애들이 다 해주고 여기서 아트 잡고 W초기화되니까 앞으로 가면서 아직 벤씨랑 부유왕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매혹 맞아도 벤씨라서 안 빠지고 어 어 진짜 너무 잘했는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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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교과서인데 너무 잘했다 이건 현솔님 보여줘도 잘했다 했을듯 캬핑 6번 이거는 현솔 플레이라고 하고 보여줘도 인정한다 니깔이면 현솔임 인정 좋았다 기분좋게 잘했네 두판 알차기했다 어 근데 진짜 아 근데 그건 좀 아쉽다 애들이 아웃솔 왜이렇게 세면 하는데 아웃솔 왜이렇게 잘하면 안해 그리고 챔프가 사기네 이래 아니 내가 잘하는 건데 사실 스킬 메커니지 별거 없어서? 그래서 디테일에 차이가 난다니까 얘들아 이게 어? 이게 별거 없어 보이지? 나도 그런 줄 알았고 실제로도 별거 없긴 해 근데 이제 숙련도 쌓이면은 조금 다르긴 해 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